인도가 15세기에서 21세기가 뭉쳐서 사는 나라로 좀 상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작은 마을에 가면 아직도 전기가 안 들어오고 인터넷이 안 되는 마을들이 꽤 많아요. 그런 곳은 아직까지 생활 패턴이 옛날 시기라서 되게 보수적이에요. 계급도 많이 따지고 하다 보니까 이런 말에 되게 계급 낮은 사람이 계급 높은 사람의 여자랑 파란 피우게 돼서 도망가는데 이제 그 마을에 있는 이장님 같은 사람들은 높은 사람들은 그 남자의 누나와 여동생에게 얘네들이 이 높은 가족의 남자들이랑 같이 잠을 자야 된다라는 처벌을 내린 거예요. 당연히 이 사건이 어찌다가 인터넷에 터져서 인도 대법원에서는 이거를 하면 안 된다라고 맥론을 내어서 우리나라에도 불륜을 처벌하는 간통죄가 없어졌잖아요. 다른 나라에 이런 간통죄 같은 게 있나요? 인도는 법이 바뀐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 전에는 어떻게 됐냐면 남편이 다른 사람 파란 피우다가 걸리면 당연히 남편한테 저벌을 주게 되고 와이프가 다른 남자랑 파란 피우게 걸리면 당연히 다른 남자가 저벌을 받게 됐어요. 어떤 말이냐면 여자한테는 불린 법이 이게 실행되지 않은 법이 있었어요. 모든 처벌이 남자한테만 가야 된다고 해서 이게 또 약간 성별 자별이다 보니까 2017년부터 토론 시작해서 2019년에 이 법이 이제 없어버렸어요. 진짜 직군이다. 진짜 직군이 안 됐네. 미국은 주마다 다른데요. 뉴욕, 플로리다 19주에 처벌이 있어요. 그런데 처벌은 정말 극과 극이에요. 만 원부터? 그러니까 걸리면 만 원 내면 돼요. 만 원은 뭐야? 걸렸네. 만 원은 내고도 좀 별로 것 같은데. 두통딱지보다 싼 거 아니야? 추첨이 추첨이. 실제로 법이 없어지고 있어요. 천천히. 몇 년 전에도 21주에 처벌이 있었는데 지금 19주로 줄였어요. 계속 줄이고 있어요. 줄여가는구나. 우리는 만약에 불륜으로 걸리면 1년에서 2년까지 감옥을 가요. 최소 6년? 최소 6년. 와우. 긴다. 그런데 만약에 걸려서 감옥을 갔을 때 와이프가 용서해주면 바로 나갈 수 있어요. 바로 나갈 수 있어요. 아 용서를 해주는구나. 네, 용서를 해주면 바로 나갈 수 있어요. 그때 화나서 신고를 했고 나중에 후회하니까 용서를 해주는 거죠. 처벌 안 한다고 뭐 이게 그냥 괜찮은 거라고 하는 게 아니니까. 아니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clique 그만, 마세 가자. 안녕. 알 매우 따팠운. 안녕. 안녕!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